안녕하세요. 너무 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사위와 일을 저질러버렸거든요.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볼 테니 제가 단순히 실수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딸이 하나 있는 이혼남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20살 때부터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보너스도 두둑히 챙겨주는 사장님의 넓은 마음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여동생처럼 아껴주었어요. 일을 하다가 힘들어 보이면 사장님은 저에게 방에 들어가서 쉬다 나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사장님에게 반해 제가 먼저 사장님에게 연애를 하자고 말했어요. 어린 나이에 참 용기가 있었네요. 사장님은 웃으면서 제가 좀 더 크면 연애를 하자고 했고 저는 이미 성인인데 더 클 일이 뭐가 있냐며 연애를 하자고 졸랐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사장님은 저에게 사장님은 저에게 사정을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딸이 하나 있는 이혼남이라고 하면서 저와 비슷한 나이에 젊고 멋진 남자와 연애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부터 났어요. 사장님이 이혼남이라서 슬펐던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저를 자꾸 거절하는 것 때문에 슬펐습니다. 저는 계속 사장님에게 연애를 하자고 졸랐고 결국 사장님은 저를 받아주었어요. 그 사장님이 저의 남편입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사는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5살짜리 딸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은 시골의 외진 곳에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곳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운영을 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할 때부터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게를 넓혀가면서 식당 주변에 있는 땅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저는 아이를 돌보며 식당이 바쁠 때는 나가서 일도 하며 살았어요. 딸아이는 저를 잘 따랐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에 엄마가 갈 일이 있을 때가 걱정되었다고요. 그런데 저 같은 젊고 예쁜 엄마가 학교에 가면 딸아이가 좋아할 것이라고요. 저는 딸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낳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딸은 제가 낳은 딸이 아니지만 저는 제가 낳은 아들들보다 딸과 훨씬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딸은 제가 새 엄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를 너무 잘 따라주었죠. 그리고 남동생들을 잘 보살펴주는 착한 누나였습니다. 딸은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감을 데리고 왔죠. 언제나 똑소리 나는 딸이었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골랐을 것이라고 믿고 저와 남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위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사위는 누나처럼 젊은 장모님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위는 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사위와 저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사위와 잘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딸은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들들도 누나가 얼른 아이를 낳아서 조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했어요. 저도 손주를 얼른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증손주를 보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결국 증손주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딸아이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위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 사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불임 판정을 받고 나서 사위와 부부관계를 잘 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담감이 커졌나봐요. 사위는 늘 혈기왕성한 사람인데 딸은 사위에게 맞춰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불임인 거랑 부부관계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딸은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자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자꾸 거부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힘이 떨어진 것이 저는 너무도 아쉬운데 말이죠. 아들들도 직장을 다니게 돼요. 집을 떠나고 시어머니도 안 계시니 집이 너무 허전하게 느껴지더군요. 식당을 운영하며 늘 바쁜 남편 때문에 저는 더 적적함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언제 오려나 이런 생각만 하며 살았죠. 저의 아들들과 사위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술도 한 잔 한다고 해요. 주말에 가끔 아들들과 딸이 저희 집에 옵니다. 오면 식당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술과 함께 먹습니다. 딸도 술을 잘 마시는 편이에요. 저는 술을 거의 못 마십니다.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셔요. 아이들이 와서 집이 떠들썩하게 술판을 버리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외진 시골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적적하게 살고 있다가 아이들이 와서 북적되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 주말에 딸과 사위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남편은 새벽 1시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딸 부부와 저 이렇게 셋이서 저녁을 먹고 술자리를 가졌어요. 딸과 사위는 술을 좀 과하게 마시더라고요. 술에 취한 사위는 딸이 부부관계를 잘해주지 않아 불만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딸은 그런 얘기를 왜 엄마 앞에서 하냐고 화를 냈죠. 저는 괜찮다고 엄마 앞에서 못할 말이 뭐가 있냐며 딸을 나무라고 사위의 얘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사위는 불만을 한참 얘기하더니 그래도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둘은 천생연분이거든요. 밤이 늦어 잠을 자기 위해 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딸은 저와 자겠다고 하며 제 침대에 눕더군요. 저는 딸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잠을 깼습니다. 딸이 사위에게 성질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사위가 딸을 데리고 가서 자려고 깨웠던 것 같습니다. 딸은 싫다고 거부를 하다가 목소리가 커져서 그 소리에 제가 깼던 것이었죠. 저는 자는 척을 했어요. 결국 사위는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툭툭 쳐서 깨웠습니다. 남편이 왔나 하며 눈을 떠보니 사위가 저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위는 저를 자기 와이프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 전에 사위가 방에 왔다 갔을 때 딸은 화장실을 다녀왔고 저와 자리를 바꿔서 자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위에게 잠이 안 와? 잠자리가 불편해? 이렇게 물었는데 사위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말끝을 흐리더니 사위는 제 손목을 잡고 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저는 사위를 따라서 방을 나왔습니다. 사위는 자기가 자던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사위가 원하는 것을 실컷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너무 떨렸지만 솔직히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일이 끝나고 돌아 누워 잠이 든 사위 옆에 누워 저는 숨을 고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위는 술에 많이 취해서 나를 자기 와이프인 줄 알았을 거야 모른 채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옷을 입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사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더군요. 저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에 딸과 사위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기에 배웅을 하고 나니 또 적적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걱정이 되더군요. 사위가 정말 나를 딸이라고 생각한 걸까 나라는 것을 알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아래쪽이 저릿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요일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주말에 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지난주에 왔던 애들이 또 온다고 저와 남편은 딸 부부가 자주 오면 좋았죠. 시골 외진 곳에서 둘이 살면서 늘 적적했으니까요. 주말에 딸과 사위가 왔고 저는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았습니다. 사위는 제가 해놓은 음식을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잘 먹어주었습니다. 저희는 평소처럼 술상을 차렸죠. 사위는 술을 안 사왔다고 하더군요. 사위가 좋아하는 술이 따로 있는데 평소에는 늘 저희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사위가 그 술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술을 안 사왔다는 것이었어요. 마트에 가서 술을 사오겠다고 집을 나서는 사위에게 이 시간에는 그 마트가 문을 닫았을 거라고 다른 마트로 가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위는 다른 마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길래 저는 딸에게 같이 갔다 오라 했죠. 딸은 올 때 자기가 운전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다며 사위에게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이 동네 지리를 잘 모르는 사위를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위와 함께 차를 타고 제가 길을 알려주었어요. 술을 사가지고 오는 길에 사위가 묻더군요. 엄마 지난주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러면서 저를 보고 빙글에 웃는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어머니나 장모님이라 부르면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 저는 사위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사위가 그날 품에 아는 것이 딸이라고 생각하길 바라고 또 바랬는데 사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위는 엄마는 어땠어요? 이렇게 묻더군요. 저는 어땠기는? 이렇게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위는 엄마도 좋았죠? 이렇게 물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위는 신이 난 표정으로 시골길 옆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에게 내리라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밖에서 사위는 저를 안았고 저는 거부하지 못했어요. 일이 끝나고 사위는 신이 난 표정으로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딸과 사위와 함께 술을 조금 마시다가 저는 일찍 잤습니다. 다음 날 딸과 사위를 보내고 저는 무척 고민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저는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딸과 사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 후 딸과 사위는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한 번을 딸과 사위, 저희 아들들 모두 모여서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가 집 옆 창고에 술을 가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사위는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하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일을 치르고 술을 가지고 들어갔죠. 딸에게 요즘은 너네 부부 사이가 어떻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딸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아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죠. 저는 딸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위를 받아줄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좋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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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